이거 속으로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지? 그 아줌마가 엄마 딸 죽어서 천별받았잖아. 제발 착한 척 그만하고 엄마 진심 좀 드러내봐.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네 아빠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더 이상 상관 안 해. 너 이제 내 딸 아니야. 이제야 본직을 드러내시네. 언제는 뭐 날 딸 취급이나 했나? 아주머니 아주머니 성경이 짐 챙겨서 내보내세요. 성경이 우리 집을 다시는 들으시 마세요. 형과 비밀보루도 다 바꾸고 방도 다 치워버리세요. 금방 혜인이 갔을 거예요. 혜인이 봐? 아 그런 거였어? 나 내 쪽과 엄마 자식들 줄줄을 불러들어오게? 이거 놔! 이제야 솔직해지네. 엄만 아빠보다 더 최악이야. 아빠 차고도 날 버리진 않았어. 그래! 좋아! 원한다면 기꺼이 꺼져줄게. 됐어! 비켜!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할 생각 아니면 돌아올 생각도 마. 계속 그딴 식으로 사는 거 지나서 질린다. 나도 엄마 필요 없어. 다신 엄마 안 봐. 안 볼 거라고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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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